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규변호사입니다. 2021년 5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이자제한법 위반한 선의자 공제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3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289989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사회행위 취소고 원고는 사채업자로부터 채권을 양서받은 사람입니다. 피고는 채무자의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인데 이 사건은 사회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원고의 채권이 남아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사건이죠. 한번 보시죠. 사채업자가 채무자한테 세 차례가 있어서 돈을 대여해줍니다. 1차 대여가 있을 때에는 2차, 3차 대여를 해주고 2차, 3차는 선의자를 공제해줬습니다. 이때 이 선의자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사채업자로부터 채권을 넘겨받고 피고는 채무자의 재산을 이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채무자와 피고사의 재산이전의 사형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고의 채권이 있냐 없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채권이 얼마나 남아있느냐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선의자가 선의자를 공제한 방식으로 돈을 대여해줬는데 이때 이 초과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원심은 대법원이 짜투리 판단으로 어떤 판단을 하냐면 원심이 대여금이 3억 2천만 원이라 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금액이므로 별론적 위반이다. 이거는 좀 특이한데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 대법원이 보기에 원심 판단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든 겁니다. 되게 불성실하게 했다고 본 거죠. 주장하지도 않은 걸 막 판단해놨다. 이렇게 본 거죠. 약간 지적을 좀 심하게 한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핵심적인 부분이 이겁니다. 이 선의자 금액 천만 원 그러니까 천만 원이든 얼마를 떼고 빌려줬는데 이 금액을 변제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변제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여금 원본에다가 충당해달라는 거죠. 한번 계산포로 한번 보시죠. 계산포로 이렇습니다. 1차에 100만 원을 대여하고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이자가 20만 원으로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그리고 2차에 1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해놓고 선의자로 20만 원을 떼버립니다. 이자 제한법은 30%로 가정할 경우에 원심은 선의자 20만 원을 뗀 거를 변제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지급 의자로 변제를 처리하고 1차에 100만 원, 2차에 100만 원 대여금 미지급 의자 2만 원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합이 202만 원인데 원금이 200, 미지급 의자가 2만 원 이게 원심의 계산인데 이게 틀렸다는 거죠. 대법원은 초과이자 부분은 대여 원금에 충당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2차 대여금에 실제 지급한 돈이 80만 원이니까 80만 원에 30% 상당의 월이자가 2만 원인데 2만 원은 이자로 지급한 거니까 2만 원은 지급한 거고 그 다음에 18만 원 18만 원은 초과이자니까 이거는 대여금 원금에 충당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때 이 대여금 원본은 100만 원 빌리기로 한 거에 원본이 18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계산법으로 의하면 1차가 100만 원 그 다음에 이자는 20만 원 그저에 남아있고요. 2차는 82만 원 그러니까 그 이자 2만 원과 80만 원을 둘 다 받은 거니까 그래서 18만 원이 100만 원에서 18만 원을 공제한 82만 원의 원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100만 원 1차 이자 20만 원 2차 원본 42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액은 222만 원하고 해서 원심하고 똑같은데 대여금 원본이 달라집니다. 1심은 원심은 원금이 200만 원이고 이자가 2만 원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지금 대법원의 계산에 의하면 원금은 182만 원이고 이자가 20만 원 남아있는 거죠. 이 원본이 줄어들게 되면 다음 계속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본이 계속 줄어들어서 특히 이런 이자 잔여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원본이 계속 삭감됩니다. 그래서 나중이라면 원본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원본이 사라져서 채권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이는 대여 원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대법원의 계산법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원심처럼 계산하면 돈이 남게 되죠.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죠. 1억 원을 원심프로 이자로 대여하면서 1개월분 선이자 1천만 원을 공제할 경우에 대여 원본은 얼마냐? 대여 원본이 얼마냐? 여기서 계산법은 2012년 5,517판 이 판결을 보시면 계산법이 정확히 나옵니다. 계산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자 제한법 초과 여부는 9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9천만 원을 기준으로 이자 제한법을 계산해보면 이자 제한법이 225만 원입니다. 초과분이 775만 원이 되겠죠. 이거를 1억에서 공제합니다. 9천만 원을 공제하면 오답이 됩니다. 8,220만 원. 오답이죠. 1억에서 775만 원을 빼는 거죠. 그래서 9,225만 원이 됩니다. 계산법이 좀 복잡하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꼭 숙지를 해서 선의자 공제 시 그 다음에 이자 제한법 초과 시 원본이 얼마냐를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이번 참에 꼭 알아주시고 이건 잘 틀리고 판사도 잘 틀립니다. 틀리니까 변호사를 꼼꼼히 계산해서 특히 이자 제한법 초과하는 경우에 선의자 공제하는 방식에 하는 경우에는 이 계산법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